으 으 나와 잡지도 못하면서 강의하지 말고 나와 자 다시 만주가 가까워지면서 파도가 이렇게 그 조류의 흐름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뽕돌을 하나 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노인네가 나를 사진을 찍지? 왜 찍는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저만 찍으면 되나 나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안그래? 어이가 없네 자 입질이에요 입질은 많아요 지금 바늘이 약간 큰 듯한 느낌이 있어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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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 5 으 5 톡 아 그냥 옥상 돌았죠 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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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왔어 그렇지 나가지 말고 그렇지 더 감고 더 감고 더 감고 더 감고 그렇지 타도 태워서 오호오호 나가면 안 돼 드략을 좀 감을게요 오랜만에 와도 내가 예상하는 포인트를 벗어나지 않네요 딱 생각했던 대로 물고 있습니다 낚시가 이제 재밌는 거는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반응이 왔을 때가 재밌는 거거든요 반응이 이렇게 오잖아 생성 확인